네, 안녕하세요. 쇼비드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최고의 가성비 케이블이라고 자고할 수 있는 컬링 케이블 PVC 우분 케이블이에요. 이 컬링이라는 회사 자체가 20년간 케이블만 제작한 케이블 전문 브랜드 회사입니다.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. 이거는 빠르고 좀 명확하고 그리고 기타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골드 플레이트 커넥터를 사용했어요. 네, 전체적으로. 그리고 깔끔한 와이트 바렐은 이 와이트 쉐입 내구성하고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죠. 컬링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? 네. 이 브랜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개이지 무산소 동선하고 이제 OFC 쉴딩으로 95% 정도의 차폐가 가능해서요. 노이즈를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. 게다가 여기 우분, 우분 재킷을 좀 사용해가지고 노이즈를 두 배 정도로 이중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PVC 플러스 우분 재킷은 외부 충격도 흡수하고요. 지금 이 자체적으로. 얘 보면은 PVC랑 우분하고 좀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재킷이거든요. 외부 충격을 좀 흡수하고 케이블도 보존성이 강하고요. 그 케이블이 어... 뭔가 엉키거나 꼬이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. 근데 이런 케이블이 진짜 안 엉키고 안 꼬여요. 네. 그리고 이거 너무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 거 아니니? 네. 그리고 케이블이 좀 뭔가 사운드면서나 아니면 좀 톤의 안정감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 여러분들 케이블 고르실 때 좀 신중하고 어떤 케이블인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을 고려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럴 때 이컬링 케이블 굉장히 최적의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격대는요. 17,500m 이고요. 6m래요. 굉장히 뭔가 깔끔하죠? 컬링 케이블 PVC 우븐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